골아노스가 슈팅 초반에 한번 알려봤습니다. 자 일단 두 팀이 어쨌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끈적끈적한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고 코스타리카도 기대와는 달리 굉장히 무서운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특히 이탈리아의 특징으로 보면 최근 9격기에서 13개의 실점을 하면서 사실은 좋은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잉글랜드는 2대1로 이기기 전까지 최근 7격기에서 6무 1패 승리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지난 경기에서 잉글랜드를 잡으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된